오늘은 에프코의 버티컬 마우스인 WEM500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나와에서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USB 동구를 사용해 연결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좌클릭과 우클릭 버튼에는 저소음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죠. 무엇보다 가장 특이한 점은 측면 스위치가 6개나 된다는 것과 OLED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으로 넘어가 봅시다. 박스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뒷면에는 상세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아랫면에는 인증 정보가 적혀 있는데 500mAh 배터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인 스티커를 제거하고 뚜껑을 열면 완충제에 쌓인 마우스 본체와 충전용 USB Type-C 케이블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휠이 금속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6개의 버튼이 눈에 띄네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USB Type-C 단자가 있는데 충전 역할만 하고 데이터 전송은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은 그냥 평범합니다. 제품 측면에 보호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것 역시 영상에 안 담을 수 없죠. 하단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와 페어링 버튼, 센서, 동글이 있습니다. 동글은 적절한 세기의 자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잡았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제품이 손에 잘 맞았습니다. 마우스의 기울기가 심하지 않아서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던 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음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으니 소리도 안 들어 볼 수 없겠죠? 마우스 바로 앞에서 녹음한 건데 평범한 저소음 마우스 수준입니다. 센서는 아쉽게도 적외선 센서가 아닙니다. 위치도 너무 위쪽이라 포인팅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측면에 붙어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마우스 상태를 간략히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6개의 측면 버튼은 DPI 버튼의 길게 눌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적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으로 매크로를 지정한다거나 OLED에 이미지를 넣는 등의 활용이 가능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블루투스는 윈도우 문제인지 제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초 페어링 당시에만 정상 작동하고 이후로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여기까지 앱코 WEM500 프로 리뷰였습니다. 여러모로 개선화점이 많이 보이는 제품입니다. 아쉽네요.